쓰레기를 이거로 버리는 행위는 요거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정답. 와우. 쓰댕. 쓰댕이요? 쓰댕. 쓰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인성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인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정답. 자. 무단하고 인생. 인생. 인생을 버린다. 인생을 버린다. 아니에요. 인성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거에 털났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 이거를 집어갔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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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씨.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네. 까먹었다. 까먹었다. 안돼 안돼. 넌 이것도 없냐. 5초. 5초. 아이고 이것도 없냐. 다 됐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나 잊어버렸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아니. 밥 먹는데 반찬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와서. 야 넌 이것도 없냐 사람이. 맞아 맞아. 어떻게 이걸 다 먹냐. 맞아 맞아. 정답. 어떻게.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 뒤에서 보는데 되게 극적이에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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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해주세요. 정답을 해주세요. 까먹었다. 안돼 안돼. 이것도 없어.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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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도 없어. 시간. 다 됐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귀여워. 아 죄송해. 아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서현 씨. 정답은요? 다 읽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먼저 얘기해도 되죠. 정답은요? 양심. 양심. 그리고 위에 건? 무단. 무단. 정답입니다. 아 진짜 웃긴다. 나 너무 잘해. 아 예. 아 아주 다양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세요. 다이나믹해요. 아 죄송해요. 너무 호들갑 떨어져. 아 근데 어찌됐건 맞혔습니다. 아 더 놀래고 다니엘이에요. 갑자기 분이 왜 이러시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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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